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UA 송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토니브룩 8월 입학을 앞두고 서강대학교에서 플라이 프로그램 한 학기를 먼저 마친 고태현 학생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24년 3월에 서강대에서 플라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8월에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에 갈 고태현입니다 스토니브룩 가기 전에 서강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했죠 고태현 학생만의 경험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땠어요? 우선은 너무 좋았고 진짜 후회 없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너무 좋았다고 미국 대학에 가는데 한국 대학에서 한 학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영어 스피킹도 진짜 많이 늘었고 이렇게 미국 대학 생활에 본격적으로 딱 떨어지기 전에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았어요 외국인 학생들을 아까 많이 사귀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사귀게 됐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아리가 있는데 허그라는 국제 학생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매번 지원을 해서 참여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한국 학생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친구를 정말 많이 사귀었어요 교환학생 신부로 오면 허그는 자동 가입되는 거예요? 네 자동 가입돼서 단톡방에 초대가 돼요 단톡방에 몇 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한 2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구나 네 그럼 각국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외국인 학생들도 막 이렇게? 네 거기서는 영어로 얘기해요? 한국어로 얘기해요? 대부분 영어인데 이제 스페인어 친구들끼리 스페인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막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숙사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어디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혼자라서 같이 먹을 사람 이런 것도 많고 되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버릴 수 있어요 학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학업의 어려움은 제가 과를 조금 잘못 생각해서 기술경영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제 적정에 안 맞는다는 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알아서 그거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고 서강대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려웠던 과목이라든가 쉬웠던 과목 같은 거 있었어요? 미적분이랑 일반 화학을 들었는데 되게 어려웠고 영어 강의들은 대부분 절대평가인데 그런 한국 강의들은 제가 교환학생 입장에서 듣는 건데도 거기서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 한국 학생들은 다 이미 그거를 잘하고 그걸 전공으로 한 사람들인데 저는 신입생이고 그걸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서강대학 캠퍼스 다녀보니까 어때요? 근처에 연대, 이대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아담하지만 규모는? 그리고 기숙사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언덕이 굉장히 경사져서 그게 아침 9시에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학교 자체가 사실 학교 학생으로 다닐 때는 작은 게 어차피 나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학교 생활할 때는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해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서강대학교에서 프라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거나 지금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전혀 못했어요 진짜 전혀 우리 태연 학생은 그럼 한국에서 어떠한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성적이 그렇게 최상위권 아니었어서 항상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실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대학으로 앞당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겠네요 유에이 통해서 수능으로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수능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를 보고 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처음에? 되게 간편하다고 생각했어요 SAT 점수 없이 외국 대학을 간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그거는 생각도 못했던 선택지였는데 굉장히 많아져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원하면서도 되게 좀 간편했나요? 어땠어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딱 깔끔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직원분이랑 상담도 할 수 있고 저는 그 수능이 영어가 1위여서 토플 점수도 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스토니브로우 수능이 1등급이면 토플 아예 다 면제예요 그래서 에세이랑 그 수능 점수 말고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약간 이런 것만 냈던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게 구현했어요 저희는 네 그 에세이만 딱 쓰면 되는 그런 거여서 되게 좋았어요 원래 스토니브로우를 알았었어요? 아니요 유학 박람회를 가서 여러 가지 대학 부스들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스토니브로우랑 다른 대학들도 있었는데 그 입학 담당자랑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았어요 스토니브로우만 지원했나요? 아니요 코네디컷도 지원했어요 코네디컷 스토니브로? 네 랭킹을 좀 우선시 했나 봐요 네 이렇게 좀 인지도 있는 대학들을 좀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중에 수스토니를 선택한 거는 플라이어 영향이 컸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가 바뀌어서 다른 학교인데 플라이어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 학교를 선택했을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랭킹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플라이어 프로그램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네요 그리고 한 학기를 보냈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네 플라이어 프로그램이 얼만큼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학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제 한국에서만 계속 일반 초중고를 나오면서 되게 저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외국 생활을 본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게 넓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국인의 마인드에 갇혀있는 그런 게 많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영어로 대화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이 깨졌고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보고 뭔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돼서 한 학교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플라이어 프로그램을 분명히 내년 3월 달에도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학생들한테 내가 다시 들을 때는 이렇게 수업해야지 또는 이렇게 생활해야지 나는 후회의 아쉬움을 후배 학생들한테 너는 이거 겪지 말아라 라고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허그 활동을 저는 진짜 한 60%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할 수 있다면 진짜 80%는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네, 허그가 되게 좋았나 봐요 허그가 진짜 좋았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도 연락 가고 지내요? 네 미국 가서 또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뉴욕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볼 거예요 물경영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원래 계속 문과 성향이었는데 그거는 문의과 통합과라서 둘 다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OPT가 3년인 게 되게 크게 와닿아서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수업 코스를 봤는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대 소속인데 이제 그런 교양은 또 입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디어로 네 과로 바꿨죠? 네 네, 미디어로 바꾸게 된 계기는 뭐예요?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너무 기초 과학이랑 수학을 배워서 아, 서강대에서? 네, 근데 이제 서강대에서 너무 그 전공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고 미디어는 제가 항상 영상 편집이나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디어 관련된 그런 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도 있나 보네요 네, 그런 K컬처를 이렇게 세계에 알리거나 뭔가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미국을 좀 빨리 들어가죠 특별히 일찍 들어가는 이유라도 있어요? 2주 정도 엄마랑 동생이랑 뉴욕을 여행하고 네 학교에 좀 적응하는 시간을 살짝 가지고 가려고 거기서 이제 학교 투어도 이제 학교 시작되면 엄마랑 동생은 한국 가니까 그때 학교 투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하튼 갔다가 브루클린 갔다가 수소님으로 가서 가장 기대되는 게 있다면? 수업이 진짜 정말 진심으로 기대가 되는 게 그 미리 이제 엔롤을 하느라 수강 신청을 다 했는데 한국에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아예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진짜 많은 수업들이 있고 한국에서는 그런 인종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예 그렇게 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너무 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스토니에서 기본적으로 듣게 하는 라이팅 수업도 있는데 그것도 좀 기대가 돼요 유학을 지금 결정을 해서 지금 기대가 되게 많은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학비가 비싸다는 점 비싸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비도 그렇게 많이 나갈 테고 초반에는 그래도 가기로 했으니까 잘 해야지 싶어서 걱정은 안 하려고 노력해요 이제 입학하는 시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나올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졸업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건데 졸업 이후에 좀 꿈꾸는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계속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그런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말을 했듯이 전공을 잘 살려서 영상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도 일을 하고 싶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배운 넓은 식견을 가지고 제 한계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많이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한국 대학교를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점수에 맞춰서 아니면 유학이라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먼저 결정을 하고 플라이 프로그램도 마친 학생으로서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만 된다면 외국 대학으로 가는 게 특히 미국으로 오는 게 진짜 좋은 결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열심히 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또 한 달 있으면 물론 어머님과 같이 미국에 여행도 가지만 혼자서 본격적인 유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엄마 아빠 우선 유학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과 그런 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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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